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개, 이건 카레맛 날 것 같아 이거 한 번만 먹어보자 저거 두 개만 해서 이거? 치킨 아니게? 어 저거 두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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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웃으시잖아 262 얼마죠? 8,000원 8,500원? 8,500원? 베트남에서 이거 똠냠맛을 봤거든? 근데 당연히 당연히 있겠지 해서 이거 사봐야겠다, 오늘 고추김치 어, 여기 있다, 냉장 김치? 나도 있다 고추김치 3개? 3개? 4개? 아니, 국물이 없어서 콩라면 먹자 이게 안전해 뭐지? 손냠냠냠 김치 기와나가 검은색을 시작했다 싫어 아, 배고파 배고픈 김현아 배고픈 김현아 배고픈 김현아 예민 똠냠냠냠 똠냠냠 그래 이건 똠냠냠 플레이버래 일단 아 똥념이네 맛있다 와 튀김집이네 맛있겠다 오케이 소시지도 사 소시지도 사 아니 어쩌지 면대기 면대기 비치간대가 제일 세 음량보다 지금 빨간색 있잖아 저게 제일 유명한 거래 사가는 게 이거였구나 아니 배속되길래 나는 이게 뭔가였구나 그래서 태국 좋아 태국을 사랑하는 태국을 사랑하는 태국을 사랑하는 그건 뭐야 인사 나한테 체크했는데 이거? 이런 거 나한테 분명 인천에서? 한국사람이? 인천공항에서요 그냥 너네 먹어 차이티 먹을까? 블랙티 먹을까? 차이티 차이티 먹을까? 차이티 먹을까? 차이티 먹을까? 차이티 먹을까? 차이티 먹을까? 차이티 제일 유명한 건 뭔데? 차이티 그럼 차이티 먹을까? 그럼 너랑 이랑 먹어 민정아 나랑 블랙티 먹자 너 나랑 생각보다 우리 블랙티 아니면 지혜는 근데 이정도는 너무 죄송한데 물고 치고 가면 바로 묻혀줘요 그냥 파일 다 넣을 거야? 근데 토탈 3 아 토탈 3 이거 이거 30% 아 퍼센트지? 컴파이 나 컴파이 먹고 싶어 잠깐만 몇 개? 세 개 세 개 넣어 네 아니 일단 세 개 일단 세 개 네 개 아하 하나 먹을래 아씨 아하 근데 아하가 다 쳐나? 이러는데 잠시만 남편이 아하 아하 저 저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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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개 웃겨 시아 디스커버리 후우 여기서 그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 점 오 계곡 진짜 많이 나오잖아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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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두부 가게야? 근데 잠깐만 여기 있잖아. 여기야. 이렇게니까 내려가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나가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내려가보자. 이거 있어. 원시암 스카이워크. 이거 하면 연결되는 거 아니야? 스카이워크로 가야 되는 거잖아. 물어볼까 그냥? 이거 모르는 거 같아. 파라곤에 있다는데? 파라곤에 있대. 이거 파라곤 따라가야 된다 보는데? 근데 우리 파라곤이 어디 있어? 파랑이. 먹고 싶어? 진짜 신기해. 이거? 스카이워크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저희는 태국에 치당을 가고 있습니다. 쌈마이를 찾으러. 쌈마이를 찾으러. 쌈마이. 요리ização 이거 팬틀도 appointmentsyor. 네, travail 41대1 놀eg預備. 하하핳하핳. 하루후 내번 사랑을 말하고. 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 황페. 이런데도 블러꼬로mail? 너가 좋아하는 블 huh. 또 시작이야? 블 través. 블러꼬demont Global epidemic. 300백만種 drink ē un EST. 스탄다보단coin. 말이처나? 똑같은 것도 있어. 이제야. 그려 이쪽에 sixty. 이 환율 어플은 대단한 어플 내가 이거 체인 어플이 된 게 있어 근데 여기 뭐 없나? 이런 거? 그 플로어 플랜 같은 거? 플로어 플랜 같은 거? 여보장이 있나 않아? 플랜형 4,000원이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니까 비싸다 맞아 가방 두실 분? 나 쿨톤 나 쿨톤 똑같네 케일 가끔 나야지 좋아? 어 신나? 응 어? 2,2,1 잠깐만 잠깐만 어? 그럼 나 하나네 너 왜 두 개나? 아니 540 아니 아니 돈 먹었어 폰과 돈 먹었어 폰과 돈 먹었어 네? 어? 돈을 먹었어요 되나? 돈은 아니고 잇 머니 잇 머니 잇 머니 두 장을 넣었는데 한 장만 나왔어요 어 응 응 다 왔다 네 뭘 해줄 수 있나 보다 아 쿨톤 잘한다 응 영어가 다 안 돼 돈을 먹었어요 얼마나 등심을 줄여 오늘 먹었잖아 애기 꼼꼼카 꼼꼼카 어쩌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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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야 너무 깊다 아니 근데 이렇게 첫 번째 사진 완전 첫 번째 사진이 완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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